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3, 4월 학평 시조 6편이라고 해놓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평론과 함께 평론 중심으로 가나다라마바 6작품을 분석을 해야되는 고전시가 3월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어 나왔네 평론 형태로 나왔네 라는거 빠르게 눈으로 확인을 하고 바로 가는겁니다. ㄱㄴ, ㄷㄹ, ㄹ, ㄹ으로. 주색의 못슬민 이 몸을 수위늘게 하는고 라고 바로 보셨어야 됩니다. 하지만 자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연기를 할게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색은 유흥이죠. 필수어휘입니다.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슬민, 슬민 단어뜻은 넣어줬죠. 그러면 주색이 싫고 밉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수위, 이 정도는 필수어휘, 고전시가에는 필수어휘라는게 있습니다. 쉽게 해줘 쉽게. 늙게 하는고. 아, 나는 아직도 주색이 좋은데 왜 이렇게 늙게 하였느냐. 맞죠? 이렇게 읽혀집니다. 노년을 자인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삶을 즐김으로써. 자, 두어라. 절이 될 인생이니. 그럼 두어라는 겁니다. 저렇게 될 인생. 아, 늙어야 되는게 인생이니까. 아니 놀고 어이하리. 어이리. 어찌하리. 놀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럼 2번도 맞는 말이죠. 3번. 디귿. 사면 청산이 네 얼굴 나몸해라. 네, 청산 네 얼굴이 뭐한다?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신을 뭐한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후회한다라고 했죠? 물론 초장과 종장에서 이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디귿 부분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답이 3번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답이 3번인거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번 가는거죠? 18번 가는거죠. 그러면 세계와 자아의 관계죠. 그럼 어디로 가는거죠? 여기로 가는거죠. 그러면 여기 단락만 있는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볼까요? 1월과 장천은 화자의 짧은 인생과 차이점이 있으니까 다른거죠. 청산과 황산으로의 변화를 통해 화자와 유사점이 드러나 세계와 유사점이니까 동질성이겠죠.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이렇게 해결을 하셨어야 되는겁니다. 한줄 한줄을 이 작품은 한줄 한줄을 가나다라 마바 한줄 한줄을 완벽하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9번 보시면 A와 B의 공통점이라고 되어 있죠. 볼까요? A 산천 변한답니다. 그러니까 나도 늙는다라는거죠. B b 를 찾아주세요 여기 있네요 설이는 녹을 줄을 모른다 귀 밑에 설이 백발이겠죠 흰머리겠죠 흰머리는 녹을 줄 모른다 그건 공통점 늙음이죠 자존감 회복 의지로 변환시킬 수 없는거죠 맞죠 세월의 흐름이겠죠 답은 몇번? 3번 이렇게 20번 가를 바탕으로 동그라미 가를 바탕으로 발을 감상 그러면 동그라미 가만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해결을 하지 않고 이거 읽고 한 줄 한 줄 읽고 했으면 물론 정답률은 똑같거나 혹시나 하나 정도는 더 맞추었을라나요? 하지만 시간입니다. 이번 등극컷이 매우 높게 잡히는 이유가 낯선 작품들이 많이 나왔지만 문제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제가 3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익숙한 작품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원래 하나, 두 개 그리고 심지어 수능에서는 세 작품 정도가 아는 작품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3월, 4월에 아는 작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작품을 읽고 해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수능 국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극컷은 상위 등급, 즉 1등급컷은 높은 겁니다. 어제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하나 틀렸다, 독서 하나 틀렸다 라고 하길래 그 학생이 원래 독서 지문 3개를 다 시간상 해결할 수 없는 학생이었거든요. 잘 풀지만 시간 관리가 그렇게까지는 잘 되지가 않아서 독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니었는데 해결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나온 대답 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아꼈다는 겁니다. 그 친구 말로는 우리 현대시 파트 있죠? 3분 동안 해결을 했고 이 지문 2개를 해결하는데 도합 10분이 안 걸렸다고 했습니다. 즉 4개를 다 해결하는데 20분 정도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60분이 남은 거 물론 화작을 풀어야 되겠지만 6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독서에서 2점짜리 하나를 틀린 겁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분석 자료 보여는 드리는데 나와 있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제가 쭉 보여는 드릴 건데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모의고사 분석 영상은 이렇게 어떻게 실제로 다 모의고사에서 물론 내신 대비를 위하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앞서 현대시에서도 그렇고 보여드릴 거거든요. 작품 분석 내용 수능 대비를 하는 학생이나 내신 대비를 하는 학생이나 모두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 대비를 위하여 작품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별 것 없습니다. 1월에게 물었거든요. 나는 즐겁고 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빨리 늙게 하였느냐? 늙음 한탄 자 갈 때는 청산이었는데 올 때는 황산입니다. 자연이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도 변하니까 산천도 변하니까 낸들 아니 늙겠느냐 늙겠느냐 나도 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어라 이렇게 될 인생이니까 그냥 놀겠다라는 거죠. 노년을 이렇게 늙음을 자인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삶을 즐기겠다 라는 태도 다 작품 자 봄바람이 부는 겁니다. 계절적 배경 동풍이 문득 잠깐 불어 적설 겨울에 쌓여 있었던 눈을 다 녹였습니다. 그래서 청산 얼굴이 나타난 겁니다. 눈이 녹았으니까요. 김희태의 설이나 화자의 백발 흰머리는 녹일 줄을 모른다. 녹을 수가 없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작품 청춘소년들아 라고 불렀죠. 청춘소년들아 라고 불렀고 백발 노인을 마하지 마라 웃지 마라 비웃지 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명명형 어미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조금은 나타나죠. 공번된 단어뜻 치우침이 없는 하늘 아래 아 치우침이 없다. 즉 다 늙는 것이라 는들 어떻게 젊어 있겠느냐 나도 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마찬가지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몸은 늙었는데 마음만은 소년시절과 비슷하다. 즉 소년적 마음은 줄어든 적이 없다. 소년시절의 그러한 마음은 지금도 여전하다.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 중요하고 마지막 바 세월이 무려의 흐름과 같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백발이 절로 잃었습니다. 늙은 거죠. 그래서 흰머리를 뽑거든요. 뽑고 또 뽑는데 왜 뽑느냐 누구를 위해서 뽑는다 어머니를 위해서 뽑는다 왜 어머니에게 뭐를 보여드리면 흰머리를 보여드리면 어머니께서 걱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특이하게 효의 의미 효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했죠. 자 이렇게 작품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